여기 사람들 다들 손이 곰손이에요 잘 만든 사람들 여기 안와요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잘 만든 적이 없겠죠 배송이야 지금 오 불안하시다 이렇게 나오면 작업을 아예 안해버렸네 미치지 않고 F1이라서 안할 수도 없고 보이니까요 오 한마디 했어 아 이런 느낌 오 들어갔다 오 진짜 이런 두리빡수 해드려야 돼 빡세자마자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런거 일부러 그냥 확 문대가지고 덜 끈적거리게 만들거든요 차라리 그 다음에 어차피 붙일때 다른것도 푹 묻혀서 붙이면 되니까 아 됐다 아 아 아 승질나는게 이거 하나 더 만들어도 되나요 아 아 네 이제 고생하셔도 완성해서 딱 그 티가 흥나면 정말 뿌듯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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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